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김 한국음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 중 하나로 최근 그녀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성적인 보컬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tv쇼와 라이브 공연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sns에서도 그녀를 향한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choson 위 뮤직 프로그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미스김은 높은 출연료와 더불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대중문화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미스김의 출연료는 한 회당 약 15백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탁월한 가창력은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4월 한 달간 미스김은 총 4회에 걸쳐 tvchoson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를 통해 약 60백만원의 직접적인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는 이 수치를 훨씬 초월한다 각 방송마다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광고 수익과 후원 계약의 증가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스김의 출연이 각 에피소드의 광고 가치를 약 30% 상승시켰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미스김의 성공적인 무대는 그녀의 sns 팔로워 수와 온라인 상호작용에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팬 머천다이징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전문 분석가들은 미스김의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추정 수익이 한 달 동안 약 2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미스김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큰 경제적 자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녀의 재능과 대중적 매력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월은 다양한 음악행사가 정북에서 열리는 달로 특히 올해는 미스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녀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더 많은 관객에게 도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녀의 경력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미스김의 주목할 만한 5월 스케줄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 미스김은 이 대규모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등장하여 최신 키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페스티벌은 수천 명의 음악 팬들을 매년 끌어들이고 있으며 미스김의 공연은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라이브 콘서트 해변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에서 미스김은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지역 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그녀의 음악적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대구문화축제의 대구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 미스김은 전통적인 한국음악과 현대적인 팝을 접목한 특별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그녀의 음악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스김의 5월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진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공연당 출연료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대규모 행사 참여는 그녀의 시장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연들은 미스김의 sns 팔로워 수와 온라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그녀의 인기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5월에 예정된 각 공연은 미스김에게 더 많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녀의 팬베이스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국내에서 더욱 넓은 인지도를 얻고 다양한 연령층의 새로운 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은 음악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로 미스김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고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 미스김의 다음 무대를 기대해 주세요 그녀의 무대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음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스김은 그녀만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대중음악 산업에서 눈에 띄는 위치를 확보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스김의 음악 여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초반 경력에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다 작은 클럽과 지역 행사에서 공연하면서 실력을 쌓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스김은 항상 진정성 있는 예술성을 추구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진실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며 이는 그녀의 곡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중요시하고 SNS를 통해 자주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미스김은 팬들과의 연결을 깊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공연과 음악을 통해 청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며 그녀의 공연은 항상 관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그녀가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미스김은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그녀가 음악 산업 내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미스김의 음악과 그녀의 예술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미스김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대중음악계에서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